재미있는 쿠폰 게임입니다. 뭐냐니까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.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쿠폰을 제공을 해요. 손님이 와서 쿠폰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이런 쿠폰을 받아갔느냐 하니까 어떤 사은품을 제공을 하는 거죠. 사장님이 사은품은 어떤 사은품이냐 하니까 숫자들을 합쳤을 때 숫자의 합이 100이 되면 100이 되게끔 쿠폰을 조합을 해요. 조합해서 오면 만 원, 1만 원을 상금으로 줘요.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겠죠.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을게요. 사은품이 이겁니다. 숫자의 합이 100이 되게끔 습거 쓰면 돼요. 9, 2장, 12, 1장, 18, 1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만들어오면 만 원을 상금으로 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